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뉴욕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투자, 현직 월스트리트 트레이더가 알려주는 투자의 정석, 뉴욕주민 지음 비즈니스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뉴욕주민,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인 저자가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 주식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10여 년의 금융권 커리어를 쌓으며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 선진 자본시장을 두루 접했던 저자가 보기에 미국 주식시장만큼 주주친화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투명성이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금융 지식이 복잡한 전문 지식이 아닌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월가에서 배운 지식과 투자 원칙, 트레이딩 전략들을 보다 큰 수익을 꿈꾸며 미국 주식을 시작한 한국 투자자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금융 지식의 보편화를 지향하며 뉴욕주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유다. 월가의 자본을 움직이는 해지펀드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투자 철학을 모국의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현재 8만 명의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누고 있다. 전문적인 자료와 현장 경험, 실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저자만의 인사이트와 쉬운 설명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에 목말랐던 한국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 독보적인 콘텐츠는 해외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퍼져 51개의 동영상만으로 누적 조회수 245만 회를 기록했다. 저자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비를 계속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조기 졸업,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맥킨지 경영 컨설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투자은행 JP모건과 시티그룹의 인수합병 부서에서 뱅커로 일하며 월가에 자리를 잡았고 부동산 사모펀드를 거쳐 롱쇼 전략을 구사하는 해지펀드를 이직하며 월가 트레이더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또한 교육에 관심이 많아 매년 여름 모건 스탠리 등 10곳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방문하며 수백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분석과 재무 모델링 강의를 해오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비롯해 미국 상장 기업의 공시 종류와 해설 섹터별 재무제표 분석법 IPO나 M&A 등의 기업 활동에 따른 주가 흐름 읽는 법 등 투자자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알지 못했던 정보들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감정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찾기 바란다. 차례 프로로그 왜 미국 주식인가 챕터 1 비무장 상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마라 챕터 2 현실적인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챕터 3 사례로 보는 미국 기업 공시의 모든 것 챕터 4 아는 만큼 보이는 재무제표 보이는 만큼 커지는 투자 수익 챕터 5 미국 주식 특수 상황별 체크리스트 챕터 6 시장과 시간이 검증한 포트폴리오 전략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프로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왜 미국 주식인가 시작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루틴 시럽을 들이붓다시피 한 커피를 들고 데스크에 앉으니 7시 정각 블룸버그를 켜고 시장 동향을 스캔했다. 눈으로는 하룻밤 사이 쏟아진 각종 증시뉴스와 기업 공시자료를 훑었지만 그날 따라 마음이 더 가는 쪽은 프리마켓 주가 움직임이었다. 전날 밤부터 유가와 선물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이미 월요일 새벽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장애 시간 주가에 반영되고 있었다. 큰일인데 추가로 매수하려던 포지션이 있었지만 벌써 1300포인트나 떨어진 다우존스 선물을 보고 일단 모든 거래를 보류했다. 결국 그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지수는 2014포인트 떨어졌고 이는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낙폭이 심한 하루로 기록에 남았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결국 이 기록은 일주일 사이에 두 번 갈아치웠는데 하루에 3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한 3월 16일이 역사적인 날로 최종 기록되었다. 사실 떨어지는 지수보다 더 무서웠던 건 장애 시장에 본 적 없는 규모로 치솟는 거래량이었다. 개장은 30분 앞둔 9시가 되자 본능이 꿈틀대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갖고 있던 해지 포지션을 늘리기 위해 거래 주문을 급하게 끝낸 9시 30분. 주식시장은 개장과 함께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폭락했다. 개장 후 정확히 4분 뒤 S&P500 지수는 7.6%, 크루드 오일 가격은 25% 이상 폭락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고 15분간 모든 거래를 정지했다. 11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강세장은 그처럼 4분 만에 빠르게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2020년 3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발 경기 침체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호환기를 누렸다. S&P500 지수로 본 미국 기업 주가는 지난 11년간 약 280% 상승해 주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고 배당금을 포함한 총 투자 수익률은 374%였다. 굳이 같은 기간 코스피와 비교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다. 물론 무섭게 상승하는 미국 증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장 위기론자는 항상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 조정을 촉발한 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형태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코로나19였다. 위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위기 상황이 큰 기회로 다가온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몰리기 시작했다. 오를 때로 올라 주식시장에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다가 폭락으로 주가가 리셋되자 뛰어든 것이다. 이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역시 미국 주식에 관심이 높고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지금 같은 시기는 미국 주식에 입문하기에 상당히 좋은 기회다. 코로나19발 첫 폭락장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조정장이 벌써 수차례 있었고 이러한 미국의 시장 사이클을 직접 겪어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역으로 빛을 더 보는 기업들도 있다. 미국 증시 역사가 보여주듯 많은 기업이 불황 속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했고 추후 주가 회복을 넘어 상승 곡선을 그리곤 했다. 발빠른 투자자는 이미 경기 회복 이유를 바라보며 투자 대상을 찾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은 여러 번 호황 침체 사이클을 거꾸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 한국 투자자들이 보다 빨리 미국 주식에 친숙해지는 동시에 그 성장 가도에 올라타 투자 수익을 올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본다.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만큼 주주 친화적이고 효율이 높은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자본을 환원하는 등의 보이는 주주 친화성을 넘어 투명한 공시제도라는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주주 친화성이 있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도 마음만 먹으면 해당 기업의 모든 정보를 적시 알아내 주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장 효율성이 높다는 말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알파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치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주목을 받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문제 있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외면당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환경이다. 앤론, 월드컴 사태가 보여주듯 미국에도 회계 비리가 만연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후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 과도기를 거쳐 지금은 회계 전반에서 신뢰성과 공시정보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 영향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는 재무정보나 공시의 이해도를 비롯해 금융 지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시하고 소통하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IR이 발달했다. 간단히 말해 주주 자본주의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고 주식시장에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주어진 환경과 정보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올리기 쉬운 구조다. 이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기본 회계와 재무정보 공시 투명성은 물론 IR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가 무수히 많다. 글로벌 우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분으로 작성한 투자자 공시 자료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화나 이메일로 항상 연락할 수 있는 IR 점단 책임자가 없는 기업은 훨씬 더 많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고 기업 역시 그동안 해온 방식에서 탈피할 인센티브가 없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공략하는 미국 굴질의 해지펀드들도 유독 한국 시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정치 리스크다. 외국인이 체감하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나거나 국제정지에 휘말려 증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리스크를 크게 생각한다.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번째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인 재벌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피라미드형 출자를 근간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소유 지배 형태는 자금으로는 투명성 부재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세 번째는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는 아직 재무정보 공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가 많다. 공시 자체의 신뢰성도 문제다. 이외에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장 미발달, 강성노동조합 같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개는 위 세 가지 이유에 따른 자본시장 비효율성 때문에 많은 해외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의 등을 돌리고 있다. 처음 두 가지는 정치와 역사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라 단번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선진 모델을 미국 주식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시장 참여자로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 투자자가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 문제로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길 주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미국 주식에 입문하는 혹은 더 제대로 공부해 현명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이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었으면 한다. 개인이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대상에 맞서 불을 증식하는 것은 상당히 신나는 일이다. 모두들 미국 주식을 향한 이해와 흥미, 접근성을 높여 미국 주식 투자를 새롭게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챕터 1. 비무장 상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마라 당신이 싸워야 하는 미국 주식시장 플레이어들 미국 주식시장 구조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 그리고 SEC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시장 플레이어 즉, 규제당국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셀사이드, 바이사이드가 구축한 미국의 주식 투자 생태계다. 먼저 바이사이드란 투자 대상을 분석, 선별해 자산을 투자하거나 관리하는 운용 주체를 말한다. 이들 운용 주체는 자기 자본으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모 집합 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주 업무다. 예를 들면 해지펀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이 바이사이드 플레이어이며 흔히 펀드에 투자한다 라고 할 때 펀드 회사를 의미한다.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 종목을 매매하려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유가증권 유통은 특정 수준의 신용도와 자격을 갖춘 주체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유통 과정을 실행하는 주체가 셀사이드다. 대표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익숙한 개념인 증권사가 여기에 속하고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셀사이드 업무를 담당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투자은행에서 매매와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매매 중개 트레이딩 팀에서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인 상장 기업이 있으며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 플레이어가 미국 증권법에 준해 공정한 매매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규제를 맡은 SEC가 있다. 새 플레이어의 이해관계 투자자 관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강점을 파악하려면 이 세 개 축을 구성하는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를 알아야 한다. 의뢰 입장인 셀사이드는 갑의 위치에 있는 바이사이드에게 매매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기본 매매 업무뿐 아니라 기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는 기업 중개 서비스를 하거나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에 기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바이사이드 투자자는 기업 경영진과 단독 미팅을 할 수 있고 이는 투자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리소스가 된다. 기업은 대체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투자 마케팅 로드쇼나 투자자 컨퍼런스 형태로 바이사이드 투자자에게 회사를 알리고 실적과 향후 전략을 설명한다. 그 목적은 잠재 주주에게 기업 성장성을 홍보하고 주가를 올리는 데 있다. 이렇게 투자자와의 접점에서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시장 전체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뿐 결국 개인 투자자도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셀사이드 리서치 의존도가 예전에 비해 확연히 낮아지고 바뀐 수요와 비용 문제까지 더해지자 증권사 측에서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를 줄이는 추세다. 이로 인해 보고서가 질적으로 좋아진 측면도 있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사이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인원 감축 영향으로 진짜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업계 또는 한 회사를 몇십 년 이상 담당한 베테렁 애널리스트인 만큼 그들의 통찰은 투자자에게 큰 도움을 준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나 펀드메니저 역시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시장 효율성이 커질수록 알파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 대상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 획득과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중요해진다. 덩달아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기업의 IR 자료와 미팅을 더 자주 요청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IR로 전하는 기업 메시지와 기업의 가치평가를 항상 고민한다. 투자 논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적을 발표할 때 추가로 공유하는 자료, 주기적인 컨퍼런스 콜,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보고서 등 공시자료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재고를 위해 감시 감독하는 SEC는 결정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다. 미국 주식 입문자가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할 곳, 기업 IR 사이트. 이렇게 선순환 투자 생태계가 이뤄지면 이득을 보는 건 개인 투자자다. 미국에서 리테일 투자자로 불리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한다. 미국 기업의 공시자료는 접하기도 읽기도 매우 쉬운 편이다. 대체로 고등학교 교육만 마치면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물론 재무제표는 기본적인 재무와 회계 지식을 요구하지만 그 외 사업 부분이나 재무상황 설명은 쉽고 자세하다. 심지어 이 정도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방대한 정보다. 다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것인가는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요구한다. 여하튼 사업 내용이나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도록 정보 공개와 그 전달 범위 수준이 높은 미국의 공시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는 수많은 공시 종류가 있고 각각의 자료를 공시하는 포맷과 채널도 다양하다. 미국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할 곳은 기업의 IR 사이트다. 미국 상장기업 웹사이트의 IR 페이지는 기업의 첫인상과도 같다. 잠재주주에게 기업의 투자 적정성과 성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공시를 보여주는 보조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리테일 투자자가 어떻게 이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질적, 양적으로 앞선 투자 정보로 무장한 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하고 참고하길 바란다. 미국이 주식 투자자의 천국인 이유 미국 자본주의가 꽃피운 IR 문화 미국 기업은 왜 IR 활동에 신경 쓸까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M&A나 기업 분할 등의 기업 활동 해지펀드의 기업 인수 같은 이벤트가 잦다.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주주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주주와의 소통에 전략적으로 임하고 책임지는 IR 문화가 발달해 있다. 한국 증시에는 아직 IR 개념이 완벽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미국은 아무리 소금의 기업도 공시 책임자와 대변인 역할을 전담하는 사람을 명확히 지정해 둔다. 이들은 주로 IR 책임자, CFO 그리고 고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다. IR 역할은 기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부서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M&A를 진행하는 중이라면 IR은 협상 진행 상황이나 당사의 인수 가치 분석과 관련해 무엇이든 알고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주가는 원론적으로 기업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시장에서의 가격은 투자자의 기대 심리와 시장에 공개한 기업 상황의 투명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좌우한다. 결국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이를 관리하는 I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 기업 홍보가 아니라 전문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가닥에 투자은행에서 기업 근육을 담당하던 직원 혹은 해당 기업과 섹터를 담당하던 투자 애널리스트가 IR 책임자로 이직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 IR 담당자와 소통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이다. 설령 주주나 큰 기관 투자자가 아니어도 회사의 공시자료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누구든 당사 웹사이트에 공개한 IR팀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얻어내는 정보의 질은 천지차이다. 투자자의 특권을 제대로 알고 써먹자. 업계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무렵 나는 이렇게 중요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고생한 경험이 있다. 잠재 투자 대상인 한 제조업체의 실사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발표한 자산매각 원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기업 공시와 재무제표를 뒤져도 계산에 필요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 옆자리 고참 애널리스트가 선심쓰듯 다가와 물었다. 넌 아까부터 뭘 그리 끙끙대고 있는 거야? 이 회사가 최근 매각한 자산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매일 원가나 장부 가치가 어딜 봐도 없어. 지금 그것 때문에 오전 시간을 다 날린 거야? 그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그쪽 IR한테 전화해서 구두로 숫자를 받아내면 되잖아. 나는 그런 식의 직접 소통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대형 주주만 누리는 특권인 줄 알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정보는 경영진에게 바로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었고 이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였다. 나는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아무튼 그날 나는 몇 시간 동안 헤매던 정보를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얻어낼 수 있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기업 IR 자료를 읽든 직접 연락해서 소통하든 기업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업 관점에서 IR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IR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비 혹은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기대 주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가끔은 이 충분한 정보가 기업에 유리한 정보인 경우도 있다. 기업 IR이 알리고 싶어하는 정보와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나 의도적 누락 또는 추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주식상은 자정활동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감지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몫이다. 왜 미국은 기업 투명성에 집착하는가? 미국 공시 시스템 미국 투자자는 무엇을 보고 투자할까? 미국 공시 자료는 보통 SEC 증권법에 따라 에드가 시스템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자료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공시하는 투자자 정보 자료로 나뉜다. 워낙 종류가 많고 정보량도 방대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신속히 찾으려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 공시 자료만 제대로 다 읽어도 누구나 해당 기업의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리테일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 자료를 거의 다 읽는다. 실적 발표, 주주 총회, 투자자의 날, 애널리스트의 날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경영진이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컨퍼런스 콜이나 웹퀘스트를 직접 듣기도 한다. 기업은 컨퍼런스가 끝나면 참여자의 모든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과 그 내용을 받아 적은 의사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개인 투자자가 기업 공시를 읽는다는 것 전문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기업을 분석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을 갖춰놓았고 그러한 정보 활용이 대중화됐다는 의미다. 기업 공시가 부실하면 시장이 응징한다. 기업 공시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영진이 SEC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시를 제외한 회사의 영어, 재무 상황을 충분히 보고하지 않으면 시장은 이를 철저히 응징한다. 이들 기업은 통상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의 유통 물량이 적어 시장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 여기하다 해지펀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고 해당 주식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상장한 회사나 기업 분할로 분리 후 새로 매매를 시작하는 회사조차 SEC가 준하는 공시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다양한 투자자 설명 자료를 최대한 공시하는 편이다. 만약 공개한 내용이 충분치 않으면 주주들 차원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해당 섹터 내 다른 기업들이 공개하는 특정 영업 지표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대개는 시장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기관은 물론 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도 알 권리를 주장하고 경영진에게 직접 요구해 공시에 포함하도록 만든다.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특성은 결국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주친화성을 이끌어낸다.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맞서야 하는 상대는 기관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무장한 미국 개인 투자자다. 적어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과 대등한 정보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